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슈디 피스사건 두 번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짧으니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he has 가 먼저 나오는데 he has a 하다가 been이 살짝 들리고요. transported, airlifted, airlifted to safety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transported는 이송이 되었고요. 이송이 되어서 이송이 되고 airlifted, 즉 이송이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airlifted, 항공기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헬리콥터로 수송이 되죠. 박터 헬기로 수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safety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까지 이송이 됐습니다. safety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까지 이송이 되었다. here is an individual, here is an individual, here is an individual. who has spent decades, who has spent decades.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뭘 하면서 보냈다. 수십 년 동안 뭘 하면서 보냈습니다. 퓨팅, 트루스 투 파워입니다. 파워는 권력자의 집단, 권력자를 이야기하고요. 트러스트는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수십 년 동안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말을 한 번 찾아볼게요. 이게 어깨너머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직역을 하자면 어깨너머로 본다는 얘기인데 어깨너머로 뒤를 이렇게 보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본다는 게 불안해가지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다라는 얘기를 노심초사하면서 자기한테 누가 해포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고요. 노심초사하면서 자기한테 누가 해포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he is 19, he is 1988고 이게 뭐냐면 책을 나타낼 때 이제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satanic versus 악마의 시라는 책이죠 1988년에 쓴 편의 책 the satanic versus 악마의 시라는 것은요 악마의 시라는 책은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muslims는 이제 무슬림, 무슬림, 이슬람교 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인들, 이슬람교 사람들 이슬람교인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고 많은 이슬람교인들, 많은 무슬림들이요 by는 주어라고 했습니다 by는 주어, 주어 시그널이라고 했죠 by는 주어 명사독파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무슬림들이요, 많은 무슬림들이요 악마의 시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했다, considered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to be consider a2 공사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after it was published is considered by many muslims to be insulting to islam after it was published 아야톨라 호메니 아야톨라 호메니 아야톨라 호메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데요 얘가 뭐라고 아야톨라 호메니 아야톨라 호메니 아야톨라 호메니 아야톨라 호메니 이슈윙 아파두와라고 아야톨라 호메니 이슈윙 아파두와라고 이슈윙 아파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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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두와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공포하는 공포하는 어떤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공포했어요 어떤 법을 종교법이 되겠죠 동교법을 공포했다 아야톨라 호메니 이슈윙 아파두와를 공포하면서 그러면서 파두와를 이제 공포하면서 hire ваш디 공포하는 processo 야 얘 죽여야 돼 러슈디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러슈디 도 비 길드 쿠비 길드가 아니라 러슈디 도 비 길드 쿠비는 사실 강세가 강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살짝 살짝 뿌리가 약화돼요 약화돼가지고 러슈디 도 비 길드 러슈디 투 비 길드 이게 아니라 러슈디 도 비 길드 이런 식으로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홍콜이 당당 넘어갑니다 러슈디 도 비 길드 원 렐리지스 글프 리포트 리 프로미싱 바운티 원 렐리지스 글이 리포트 리 프로미싱 바운티 원 렐리지스 그룹 리포트 리 프로미싱 바운티 원 렐리지스 그룹은요 릴리지스 그룹은요 원 렐리지스 그룹 리포트 리 리포트들이 보도에 따르면 어떠한 종교단체는요. 종교단체는요.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of more than. 어밖에 안 들리는데 of, bounty of겠죠. of more than. of more than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관서가 있으면 어 다음에 more than이 문맥적으로 어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bounty of more than three million dollars. 돈 위기를 부르면 바로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심각한 거니까 이건. 장려금을 3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약속했네요. 보상금 300만 달러를 약속했네요. missing a bounty of more than three million dollars. tonight in iran, they're in dollars. tonight in iran, tonight in iran, 피습 사건을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루슈디가 피습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소하다고 생각했겠죠. 신청 보도겠습니까? 루슈디가 피습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모음이 있으면 알사운드처럼 들리기도 해요. 제가 은신에 있다가 숨어살랐어요. 수년 동안 숨어살랐다가 숨어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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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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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죠? 루슈디... 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루슈디... 루슈디... 인 뉴욕시디... meat in New York City... 루슈디... New York City... afterwards attack. before attack. 그리고 넘어갔구나. kampeUR LOC Estado warfare before attack. before attack. 네, 그러니까 공격을 피습 당하기 전에, 피습 전에는요, 피습 전에는 뉴욕에서 숲에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다. Rushdie had been living comfortably in New York City before the attack. Rushdie was stabbed in the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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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neck, 그랬으니까 목에, 목에 이제 자상을 입었다는 거. 칼로, 칼로 찔렀었는데 이제 목을 찔렀어요. Rushdie는, Rushdie를 누군가가 Rushdie를 찔렀기 때문에, 수동체, Rushdie가 주어로 나오면, 수동어를 써야 되겠죠? Stab, 칼로 찔렀는데 목을 찔렀습니다. In the, 신체 부위. In the, 신체 부위. In the, 신체 부위. Step, 누구? In the, 신체 부위. And in the abdomen. Rushdie was stabbed in the neck. And in the abdomen. He is in. Rushdie was stabbed in the neck. And in the abdomen. and in the abdomen and in the abdomen abdomen is abdomen abdomen is ab 줄여서 ab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ab는 복부입니다. abdomen은 복부에요. 개. 개를 찔렸다. 개를 찔렸다. 목 찔리고 개도 자상을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힘직하겠죠 되게 he is in surgery tonight he is in surgery tonight he is in surgery tonight he is in surgery 지금 수술 중입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고 있어요. he was stabbed in the neck and in the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tonight 오늘 밤 수술을 받고 있고요. 뭐 뭐 한 다음에 there were no words no words no words on his condition yet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보도가 어떤 정보가 입수가 안 된 상태예요.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어떤 상태인지 condition이 이럴 때 쓰는구나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이 컨디션이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서 이 컨디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컨디션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여기서 여기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잡기가 힘든데 그냥 당세가 없는 접속자가 들어갔는데 그냥 숨거리당당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don't know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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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yet 근데 지금 뭐 수술 중이다 수술 중이다 앞에는 수술 중이다 근데 어떤 컨디션인지는 모른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른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though가 문맥상 맞겠죠 though가 문맥상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요 받아쓰기하고 이제 계속 맞춰보고 하시다 보면 이게 늘어납니다 abdomen he is in surgery 의미의 이제 주안점을 두게 되는 때가 바로 실력이 올라가는 때 tenashti was stabbed in the neck and in the abdomen he is in surgery tonight though no word yet on his condition right now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word yet on his condition right now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searching a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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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냐면 장소가 와요 참고로 search 다음에는 search 다음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나오고요 여기를 뒤진다는 게 수색한다 뒤진다는 얘기고 for 다음에는 찾는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찾는 대상 찾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찾는 대상이 나옵니다 for 다음에는 찾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search for를 써야 될지 search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느 때 보면 search for를 쓰고 어느 때 보면 search 다음에 그냥 명사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search 장소 for 다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search a4b search a4b 이런 식으로요 searching a location 어떤 장소를 law enforcement officials 경찰은 경찰 당국이 되겠죠 경찰은요 경찰을 얘기한 경찰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law enforcement officials 라고 하고요 사법 관계자라고 하니까 are searching for location 어떤 장소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that new jail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searching a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the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a link to the suspect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location in New Jersey 네 그렇죠 linked to the suspect suspec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New Jersey를 지금 수색하고 있어요 New Jersey의 어떤 곳을 수색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 서스펙트 용의자 용의자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용의자가 살던 곳 용의자가 살던 곳이 New Jersey이기 때문에 이게 피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 세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New Jersey도 이제 수색을 하고 있다 네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Now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searching a location in New Jersey linked to the suspect the FBI is involved in that search to the suspect the FBI is involved in that search to the suspect the FBI is involved in that search in the search so 경찰 뿐 아니라 the FBI 가요 FBI is to the suspect the FBI is involved in that search is involved in that search is involved in that search in the search는요 그러니까 FBI도 이제 involved in, be involved in, 가담했습니다.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FBI가 이 수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FBI도 이제 미 연방 수사국이죠. 미 연방 수사국도 이 수색에 가담했습니다. No word yet, no word. No word yet on. 아까도 no word yet on 이런 식으로 나왔죠. No word yet on. 아직 뭐가, 아직 어떤 말이 나오지 않다. 아직 어떤 정보는 지금 일수된 바가 없다 할 때 No word yet on. 이런 식으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No word yet on. No word yet on. No word yet on. 아까도 no word y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아, on a possible, on a possible,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예, tonight은요, 이게 tonight 뉴스이기 때문에, 저녁 뉴스이기 때문에, tonight을 많이 붙이죠, 그냥. No word yet on a possible motive. 가능성 있는, 개연성 있는, 모티브는 어, 피스 동, 아, 습, 어, 공격한 동기. 어, 러쉬디를 공격한 동기는 아직, 어, 나오고 있지 않다. I involved in that search. No word y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Now, given Rushdie's history, y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Now, given Rushdie's history, y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Now, given Rushdie's history, y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응, 그간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그간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간에 예전 과거를 얘기하면 되겠죠. 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Rushdie의 과거를 감안해 볼 때 Rushdie의 과거를 감안해서 Get on a possible motive tonight. Now, given Rushdie's history,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for the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보안 요청이 됐어요. 보안 요청이 들어왔다. 추가적인 보안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안 강화가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Given Rushdie's history,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for the event here. And extra security was requested for the event here. For the event here. For the event here.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 필습 사건을 얘기하겠죠. 필습 사건에 대한 보안 강화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보안 강화가 요구가 됐다. 보안 강화가 필요했다. For a security was requested for the event here.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present, David. And here.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present, David. And here.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present, David. 데이비스는 이제 앵커 이름이죠. 그래서 두 경찰이 여기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감시하고 있다. Present는 이제 군인으로 치면 이제 두 손에 있다는 얘기고, Present는 이제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현장에, 현장에 지금 있다. 현장에서 이제 경계하고 있다. The event here.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present, David. Were present, David. 과거였네요. Were present, David. Were present, David. The event here.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Present, David.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Present, David.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 웨스턴 뉴욕 웨스턴 뉴욕 맞죠? 뉴저지에서 웨스턴 뉴욕까지 뉴욕 서부 뉴욕서 뉴욕까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Right there 인 웨스턴 뉴욕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뉴욕 tonight The investigation stretching from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뉴욕 tonight Right there 살짝 전치사가 살짝 줄 Right there in western 뉴욕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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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로 처음 얘기하니까 뉴저지에서 수사가 뉴저지에서 거기 이 웨스턴 뉴욕까지 웨스턴 뉴욕까지 웨스턴 뉴욕까지 지금 아 수사가 아 벌어지고 있군요 수사를 지금 아 출시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뉴저지는 아 어디입니까 이 용의자가 살고 있는 곳 용의자가 살고 있는 곳 용의자가 용의자 출신지가 뉴저지구요 그 다음에 웨스턴 뉴욕은 범행 현장 범행이 벌어졌던 현장인 웨스턴 뉴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곳이 다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그런내가 되어있죠 유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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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몰라 atcher Damon począt 그러면 기자 이름을 까먹었으면 우리가 몰라위라고 생각하고 thank you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몰라위 근데 이 기자 이름은 몰라입니다 몰라 몰라예요 기자 이름이 뭐다 몰라예요 우리는 기자 이름을 알죠 몰라가 기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w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써야지 옳다 정확하다 몰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몰라 진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을 낸 것이죠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night and mola we thank you new jersey to right there in western new york tonight and mola we thank you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를 하시고 어 스크립트는 아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그리고 아 따끈한 소식으로 가급적이면 최근 최근에 벌어졌던 소식으로 재밌는 거 어 흥미 위주로다가 골라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re 네 네 네 네 네 네